고속 터미널 7시에 우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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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통령 이재명 일태명 대통령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서울유세가 합동유세입니다 오늘은 이낙연 총괄본부장 정세균 전 총리 송영길 대표동 오늘 첫 유세잖아요 이렇게 선거운동 나왔는데 어때요 기분이? 너무 춥지만 즐겁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럼요 사람 보고 찍으면 모 후보는 한 표도 안 나올까요 1번 당 보고 찍지 않으면 지금 선거운동 처음 나왔어요 그전에도 해봤어요? 생애 처음입니다 생애 처음인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더 해야 돼요 이재명 후보보다 더 해야 돼요 이재명 후보와 밥렬특이 오면 같이 하고 후보만큼만 하자 그럼 무조건 당선도 다 네 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이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어 꼭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백선생님 네 아 너무 신나고 이제 우리 또 서울에서 또 바람을 이렇게 서울에서 이겨야 이기잖아요 제가 서울의 소리잖아요 서울에서 이제 새로운 바람을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할 겁니다 화이팅 승리를 위해서 청년들부터 2030 세대들부터 화이팅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 화이팅입니다 서울의 소리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에 사세요? 강남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강남이 파적인 건 아니고 의식이 없는 사람이 싫어하고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강남 밥갈이 좀 해주십시오 저기 이거 저기 이거 윤석열 이거 안 돼요 거짓말쟁이가 사람 보고 찍으면 한 표도 안 나온대요 강 보고 찍지 않고 사람 보고 찍으면 윤석열은 단 한 표도 안 나온다 이런 여론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애가 없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동대문구 원에서 왔습니다 동대문구 사무원동도 열심히 하세요 네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후보만큼만 하세요 네 어쩐 내게 후보 12시에 부산 안 갔는데 잤어요 사무원동이 했어요 저희는 현수막 따랐습니다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자 화이팅 후보만큼만 하면 우리 이긴다 난 후보보다 더 오고 있어 네 아 그래요 네 아 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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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최강한 대통령 예 설기위에 나왔다 잘못하면 죽습니까? 아 그럼요 공포 아 공포 전쟁공포 그 다음에 검사공포 검사공포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 다 죽인다 그러니 나 살아있어서 나왔어요 아 설기위에서 나오신 분 네 제가 틀림없이 예 설기에 나온 거 설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안 죽으려고 나왔다 안 죽으려고 이재명 찍는다 이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설기위에 나왔다 예 고맙습니다 살기위에서 이재명 꼭 건강 챙기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럼 51% 이깁니다 예 예 나아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다시 한 번만 찍어 주십시오 예 야 진짜 화이팅 찔일파가 없는 그날까지 예 야 끝까지 싸우시게요 예 비해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왜 나오셨습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윤석열이 잡아간다는데 아 조슘님? 예 오오오 조슘님이야 어머나 네 내가 윤석열을 잡을 거예요 네 예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드릉한 날의 머리 평창 우리나라의 세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